오늘은 고추의 주운걸음 주는 날입니다. 꼭 인증샷을 찍어 놓는데요. 고추를 이렇게 60cm 간격으로 심었거든요. 그러면은 한 30cm 되는 자리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비료 한 주먹씩 이렇게 해서 한 주먹씩 넣고 여기다 넣고 이렇게 덮으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고추의 비료주기입니다. 그리고 고랑은 풀나지 말라고 뚝뚝뚝뚝 긁어준답니다. 이렇게 긁어주는데 딱 10분 걸립니다. 영상 찍고 최고!